이번엔 볼 근육은 삼각근이 되겠습니다. 이 삼각근은 이렇게 붙어있는 근육을 이야기 하는데요. 무슨 근육이라고 합니다. 삼각근의 부착부는 전부는 쇄굴 외측의 3분의 1에서 중부는 겸봉, 후부는 견갑고개 외측부에서 상완굴에 삼각근 융기에 부착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삼각근이 주된 역할을 하는 주된 근육은 외전 90도에서 주동하는 근육이고요. 삼각근의 제일 큰 역할은 견갑골에서 상완굴이 떨어지지 않게끔 탈구가 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안정해주는 대표적인 근육입니다. 무슨 근육이라고 하고요. 중요한 것은 중풍이라든지 마비라든지 어떤 경우에도 이 삼각근이 위축되거나 소실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찌될깐 팔을 들어야 되겠고 이 상완굴이 떨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이 팔을 이렇게 밑으로 처방, 그러니까 못쓰게끔 만드는 우리가 중풍환자 같은 경우에 오면 뇌출혈이 오게 되면 반대편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쪽이 다 마비가 돼도 이 팔이 안떨어지게끔 이렇게 잡아당기는 그래도 기능을 계속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각근은 잡아당기고는 있지만 나머지 근육들이 다 마비가 와가지고 약해져 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올라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근 같은 경우는 아픈 분은 이쪽 부분이 전체인데요. 전체인데 TP는 그냥 안 치셔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전부 같은 경우에는 소융근 TP를 좀 쳐야 되고요. 이 가운데 쪽에 있는 것은 극상근이라든지 극하근 이쪽 부분에서 통증을 조금 더 오고요. 후부 쪽에서는 견갑하근, 대원근 이런 쪽에서 옵니다. 그런 경우에 삼각근은 어찌 됐끔 치료를 TP를 쳐줘도 되고 안 쳐줘도 되는데 되게 얇은 근육이라서 그냥 천천히 이렇게 쳐주면 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삼각근 TP를 거의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TP가 항상 상존을 하고 있고 TP가 항상 성존을 하고 있지만 저는 통증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치료하는 근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기능적으로 외전 90도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극상근을 치료를 하고 삼각근 쪽에 중요한 것은 한 번씩 이렇게 극상근 근염이라든지 외전근계 파일 때 통증이 있을 때는 사열을 해줘도 되고 TP를 쳐도 됩니다. 이 표제 근육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경우도 손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이쪽 부분에 그냥 치료를 치므로 TP를 그냥 천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각근은 이렇게 돼 있는데 전부, 중부, 후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TP를 칠 때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쳐도 되고 이 사선으로 이렇게 깊게 층이 되게 얇습니다. 그래서 수평으로 이렇게 넣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삼각근 정도, 중부. 삼각근은 완전히 TP 덩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아무리 질렀도 손상이 그렇게 없는 거죠. 그래서 수직으로 넣은지 표피를 뚫고 이렇게 얇게 넣은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